네 안녕하세요. 1인교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하루 천만원 버는 사람이 바쁠까? 또는 하루에 십만원 버는 사람이 바쁠까? 뭐 이런 약간 너무 상반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 뵙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있는 배경 그리고 어떤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동일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는 직장인분들을 많이 만났다면 요즘에는 투자자, 전업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면 로보트 기오사키, 도널드 트러프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안 바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업무를 할 때는 굉장히 바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는 사실 하루에 1억을 버신다 또는 천만원을 버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안 바쁩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안 바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뒤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직원이 없는데 4, 5시간 전화 한 통 없는데 돈을 이렇게 벌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고 여쭤보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제 앞에서는 욕만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놀면서 돈 버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했고 테스트했고 실패했고 연구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지금 너무 바쁘게 살고 또는 많은 어떤 바쁜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매일 바쁘게 사는 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장비필이 바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 쉽게 이야기해서 구두를 신거나 신발을 신고 있는 시간이 결여질 수 있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혼자서 무던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너무 바쁘다. 이러면 성장이 없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작년 비해서 소득도 론하고 여러 가지 사업 규모도 늘었는데 조금 많이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물어볼 때 첫 마디가 장비필이 바쁘시죠?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쁜 사람 돈을 잘 버는 걸까? 10만원 버는 사람이 바쁠까? 하루에 10만원이 보통 직장인분들의 연봉이죠. 한 20만원 정도가 저는 일반 직장 공무원분들, 대기업분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 하루 일당을 계산해봤는데 한 18만원에서 2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일 근무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사실 바쁜 사람의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택배하시는 분, 배달하신 분들은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누르고 이동하시고 수거하고 픽업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과연 이 뒷배경이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돈을 버는 걸까? 했을 때 구조를 짜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원리를 만드는 것에서 어떤 큰 돈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쉬운 말로 천원을 버나 천만원을 버나 어떤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섭외해 오고 마케팅을 하고 이걸 판매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CS라는 과정은 천원짜리 떡볶이를 파나 1억짜리 부동산을 파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그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그 시간, 그런 어떤 절차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항상 바쁜 어떤 일상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매일 바쁘다를 좀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억지로라도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달리던 말이 이제 달리지 말고 쉬면서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생각,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다른 면에서 그 답답하죠. 예전에 달렸던 어떤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해야지만은 어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다.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신발 벗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어떠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